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나쌤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발렌타인데이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에 달사람 잊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원스쿨 스페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응원 댓글 달아주세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증정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원스쿨 스페인업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강의, 풍부한 강의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봐요. 아디오스